2월 26일에 일본 도야마현 동부에서 규모 3.0과 2.5의 연속 두 번의 지진과 도야마현 근처의 기후연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도야마현과 기후연의 근처에는 며칠 전에 경계레벨이 올라간 온타케산이 있습니다. 온타케산의 경계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인 도야마현에서의 지진 그리고 기후연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후연 지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후연의 지진들은 나가노형과의 경계부근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이번 기후연의 지진은 후쿠이형과의 경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온타케산은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규슈의 아소산도 경계레벨이 올라갔는데 결국 중앙구조선 단층대 라인 부근의 화산경계레벨들이 올라갔고 중앙구조선 단층대 라인 부근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초에는 중앙구조선 라인에서 진도 3회 지진이 증가했었고 특히 와카야마, 나라, 이바라키, 효과나다 해역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다음 달 3월은 중앙구조선 단층대 라인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하고 3월 3일 초승달과 3월 11일 동일 본 대지진 전후로 강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의 특징을 보면 오키나와 그리고 동북지역의 강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늘고 있으며 규모 5 이상의 강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2009년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오키나와 군발 지진 이후 중앙구조선 단층대 부근의 시코쿠, 와카야마, 나가노, 이바라키 연에 지진이 많았으며 니가타 지역에도 지진이 많았으므로 올해 2022년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키나와의 지진을 좀 더 살펴보면 2010년에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100년 만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큰 지진은 100년 주기로 많이 발생하므로 오키나와의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월 26일에 발생한 도야마현 동부에서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역에서 작년 12월 1일에 지진이 발생했었으므로 약 3개월 말에 이리며 장소와 진원의 깊이가 비슷합니다. 작년 도야마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12월 1일도 도야마현에서 두 번의 연속 지진 이후에 그 이틀 뒤에 야마나시에서 진도 오약, 기이수도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이수도의 진도 오약은 지난 17년간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에도 10월 5일에 세 번의 연속 지진이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지 3일 후에 교쇼 구마모토에서 진도 오강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 도야마의 군발 지진을 살펴보면 모두 다 일주일 안에 진도 오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는 3월 3일 초승달과 바노아투의 법칙이 겹쳐져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호연의 2월 26일에 지진 역시도 반년 만입니다. 기호의 군발 지진은 나가노와의 경계 부근이 많은데 이번에는 후쿠이와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여 흔치 않은 지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